뭐라고 하셨는데? 정국이 자신의 행동을 이동해. 정국이에요. 괜찮아. 정국이 왼쪽에 있어요. 정국이 죽여 정국이. 우리 시선이 아니라고. 이 건방 중에 누워있어. 머리 잡아봐. 말리지 마라. 말리지 마라. 너 일로 와봐. 너 일로 와봐. 건방 중에 누워있어? 어이 내꺼 와이씨 내꺼 와이씨 싸우지 말자메 싸우지 말자메 내 캐릭터 이상해 내 캐릭터 이상해 내 캐릭터 이상해 내 캐릭터 이상해 내 캐릭터 내 캐릭터 술 먹었어 대한독립 만세 나왜 이래 나왜 큰일 났다 잘 가시고 판다 잘 가시고 어떻게 던져 지금 정국이 뭐하고 있는지 봐봐 정국이 여기 있어 이거 내 모자 왜 내 모자 왜 그래갔냐